김동연 지사가 무엇을 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생각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 이런 생각은 아직 언감생심 전혀 없고요. 제가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김동연 지사가 보이지가 않는다. 지금은 보여야 될 때다 근데. 왜 보여야 될 때냐면 지금 정책위 수석으로서 중앙당에서 엄청나게 많은 공론화, 당론화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본행위도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번번이 거부권 행사되잖아요.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제가 만든 겁니다. 2호법안 소상공인 장기 대출 바꾸는 거 그다음에 부당한 가상금리 바꾸는 은행법, 가맹사업법 이런 것도 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번번이 다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윤석열의 매를 버는 것이긴 하지만 민주당 그래서 잘한다, 효능감 있다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거부권에 의해서.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성과를 못 보여주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대표께서도 지금 먹사네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기본소득을 고도화하겠습니다.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림으로 설득이 되나요? 아니면 구체적인 사례로 설득이 되나요? 사례가 훨씬 보기 좋죠. 그렇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것 중앙당에서는 안 되더라. 그럼 어디서 하냐. 집행권력과 의회권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수도권에서 어디가 있죠? 경기도가 있죠.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보여야 되고 솔직히 거꾸로 경기도에서 보이지 않으면 야 너희 당 도지사와 너희 당 의회가 장악한 거 어디서 못 보여줬잖아. 근데 대한민국을 달라고? 이렇게 반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는 보여야 된다. 그 사람이 김동연 지사라는 거예요. 근데 김동연 지사 요즘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민주당의 민주당스러운 정책들을 과감히 보여주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옛날에 박근혜 때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굉장히 혁신적인 정책들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탄핵으로 이겼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집권하는데 보여줬던 박원순 시장이 보여줬던 혁신적인 정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역할을 저는 김동연 지사가 좀 해달라. 이것이 김동연 지사한테 또 좋은 일이다. 이런 거예요.